김남국 의원은 36억 상당의 코인을 15억짜리 잡코인으로 교환하면서 스스로 손해를 봤습니다. 저희 NBA는 이 부분에서 돈 세탁 정황이 의심된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. 검찰도 한 서비스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이 수상한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이규현 기자입니다.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코인 예치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밝힐 단서를 확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. 해당 업체는 김 의원이 게임 업체에서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을 때 해명한 클레이스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클레이스랍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코인을 예치하게 하고 예치한 코인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. 김 의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한 뒤 클레이 페이 토큰이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이 바꾼 클레이 페이 토큰은 위믹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다가 예치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21억 원밖에 안 되는 클레이 페이 토큰으로 교환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. MBN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클레이 페이 토큰 이외에도 9억 원 상당의 클레이 토큰으로 교환받은 뒤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 토큰은 현금화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. 이규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